자, 끝! 쫙 오셨고, 어머! 아, 주먹까지 하시고! 정석이도? 네. 정석이도 도와줘. 해야 되겠네요, 곧. 맞아요. 저거 뭐예요? 어머, 어머. 그런데 그런 거를 또. 좋은데요? 득세사. 어머, 어머. 저는 없어서 그런데. 이거 다 놓고 갈 거예요. 어머, 진짜요? 네. 그거 놓고 갈 거예요. 대박. 그거 선물해요. 어머, 진짜요? 네. 이번에 생년월일인데. 언니 눈독이 계속. 잠시만, 쉬고 계세요. 어, 그 잭이. 이거 가져왔대. 에이! 마이스 프리젠트. 포 유. 메디를 위한. 마미, I think. 마미 베드데이. 너무 좋다. 마미 베드데이. 마미 베드데이야? 오늘 선물 받으니까. 선물 받으니까. It feels like it. 잠깐 청소 좀 하고. 마미 베드 데이. 땡. 1가구 1집사 홈 리얼리티 집사가 생겼다 취향의 발견 아웃리